네, 해피타임 벌써 맞을 시간이 됐네요. 네, 춥고 건조한 날씨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녹차를 많이 드시면요. 수분 공급에 좋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꿀을 섞어서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조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기기를 또 많이 사용하시면요. 또 안구 건조를 유발시키니까 조금만 사용하십시오. 갈라진 발대꿈치에 귤껍질로 문지르면 좋다고 하네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8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올품 자연의 좋은 닭에서 문화 상품권을 강동대학교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경성산업 세바스찬 골프웨어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드립니다.